이렇게 봐서 만약에 루나가 2번에 뛰게 되면 1위기를 하고요. 페이 선수와 가희 선수가 공동 위기가 되는 거죠. 루나야 근래 보기 드문 긴장감이 얼굴에 있네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루나가 넘으면 대회 2연패입니다. 루나 화이팅! 길을 모아서 갑니다. 루나 143파! 성공! 저거 직접 와요. 루나 형이 드디어 루나 2연패. 루나 선수의 2연패 달성! 높이팅기 대회 2연패입니다. 역시 잘 뛰네요. 루나 넘는 거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넘어가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관희입니다. 루나 대회 2연패입니다.